너무 귀여워 백만점 갑자기 취업을 했었어 하나 둘 셋 바다야ICK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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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븐 아 아 어 어 여기가 말려도 돼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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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오케이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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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도 니가 말라 좋아요 이것도 새로로 그래 왜 그런지 왜 아니 인사그램을 통해 먼저 인사드리게 된 지금 저희의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볼게요 행복 설렘 설렘 예비 예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 wish me how we say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덜어갑니다 나 생선 안 먹어 오빠가 맛있게 해줄게 집에 와서 먹자 맛있게 해도 안 먹을 거야 오빠가 억지로 먹일 거야 뱉을 거야 잘 때 몰래 먹일 거야 일어나서 뱉을 거야 치 데스티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데스티스입니다 데스티스입니다